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친구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롯데시티호텔 구로에 방문을 했는데요. 정말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대비해서 객실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15층에 있는 객실을 이용하게 됐고, 여기 휴대용 비상조명등, 여기 카드키를 꼽으면 전기가 다 들어와서 전등이랑 여러가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 위에 버튼이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버튼이라서 이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메이드 분이나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요. 메이크업 룸이라는 밑에 버튼을 누르시면 청소해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주실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에 불을 켤 수 있는 버튼이고,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. 깔끔하죠? 이렇게 휴지 위에는 이멀전시 콜이 달려있어서 화장실에서 혹시 다쳤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프론트에 연락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일회용 비닐이 준비가 돼있어가지고 뭘 넣고 싶을 때나 혹시 그런 여성용품 같은 거를 버릴 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수건 밑을 보시면 이 서랍에 헤어드라이거 이렇게 전용 더스트백에 들어있습니다. 옆에 콘센트가 있어서 바로 꽂아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대도 기본적으로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타올들, 그리고 바디스펀지, 비누, 그 다음에 샴푸와 바디워시, 그 다음에 빗이랑 샤워캡, 칫솔, 치약, 위생적으로 또 종이컵이 준비가 돼있어요. 요즘 호텔 위생에 관련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유리컵을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종이컵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비누가 있고 샴푸랑 바디워시랑 스펀지가 하나씩 더 준비가 돼있어요. 굉장히 준비성이 좋고 너무 잘 챙겨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편리한 것 같아요. 여기 타올도 되게 넉넉하게 4장, 1장, 그리고 이 위에 2장, 여기도 1장 해서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돼있는 편이에요. 제가 여기서 투숙을 한 적이 있어서 더 잘 챙겨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여유롭게 챙겨주셔가지고 따로 요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. 여기 그리고 욕조랑 샤워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위에 선반이 있어서 뭘 놓을 수 있고 여기 개인 금고예요. 그래서 만약에 외출하실 때 불안하시다 그러면 이 금고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세탁을 부탁드린다는 이 세탁 주문서, 그 다음에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런드립백이 준비가 돼있어요. 근데 이 런드립백이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있으면 되게 유용하더라고요. 나중에 짐을 다시 챙겨 나갈 때, 체크아웃할 때 짐을 챙겨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담아야 될 때는 되게 유용해서 저는 런드립백을 굳이 세탁하지 않아도 가져가서 사용을 할 때도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. 되게 커요. 그리고 가격에 대비해서 평수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선반, 그리고 가운, 그 다음 슬리퍼도 원래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 네 개를 준비해 주셨어요. 제가 하나를 신고 있는데 네 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잘 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는 트윈룸을 골랐어요. 그리고 여기가 금연 객실이어서, 금연층이어서 전체층이 금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비의변자를 위한 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름이니까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그쵸? 그리고 액자나 인테리어 면에서도 천정도 되게 높게 돼 있어서 좀 넓게 느껴지는 것 같고 조명도 굉장히 무드도 있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트윈인데도 침대가 그렇게 좁지도 않고 1인이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입니다. 밑에 각 티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여기 메모지와 펜, 그 다음에 리모컨 이 전화기로 0번을 누르시면 프론트에 연결이 되어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편리한 점 중에 하나예요. 호텔에 투숙할 때 금연 객실이기 때문에 객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흡연을 하시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롯데시티 호텔은 3일을 기준으로 침구류를 교체하는데 만약에 2박을 한다 아니면 2박을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찜찜하다 싶으면 이거를 침대 위에 올려두시면 이 카드를 침대 위에 올려두시면 바로 시트나 이불을 교체해 주시기 때문에 좀 청결에 예민하신 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올려놓으시고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원래 1박당 2병만 제공이 되는데 물도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진짜 그리고 여기 콘센트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책상에 하나 그리고 이 뒤쪽에 전화기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TV 밑 서랍을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냉장고 안에 또 생수가 준비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티백이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녹차 티백 그리고 여기도 종이컵이 준비가 돼 있네요. 그리고 이 서랍을 열면 인터넷, 노트북 같은 거 가져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. 여기 수납 공간인 서랍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는 커피포트가 준비가 돼 있어서 또 물을 끓여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TV도 작은 편이 아니고 이렇게 큰 편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설문지네요. 체크아웃할 때 편하게 투숙을 했는지 물어보는 설문지와 여러 가지 호텔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가이드북도 있네요. 여행 가이드북 롯데 월드타워 와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몰을 소개해 주는 가이드북인가 봐요.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책상도 또 있고 이자랑 여기에 기본 책상이랑 의자도 있어요. 굉장히 넓은 편이죠. 신라 스테이 비슷한 삼성급인 신라 스테이와 비교했을 때 롯데 시티 호텔 자체가 좀 더 구조도 넓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격 측면에서는 신라 스테이보다 롯데 시티 호텔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여기에 투숙하는 게 훨씬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뷰입니다. 15층이어서 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여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자연의 뷰보다는 이렇게 건물의 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있는 게 에어컨이지 싶어요. 이제 제가 여기서 여름 휴가 호캉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침대 천정 창문 TV 책상 여기에 짐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옷장 옷장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금고 있던 곳 그리고 화장실까지 저는 목욕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욕조가 있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오늘도 목욕을 즐기면서 또 즐겁게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